오늘의 선발 투수, 넥슨 히어로즈의 제이크 브리검 선발 투수입니다. 원앤투, 스윙, 제테인, 삼진. 헛스윙을 유도해냈습니다. 지금도 슬라이더거든요. 이걸 역으로 봐야 되나요? 몸쪽에 바짝 붙여놓고 또 몸쪽을 썼어요. 원앤투,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삼진. 절묘한 코스죠. 원앤투입니다. 바깥쪽 공,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탈삼진. 결정구는 지금 김동완 선수 눈에서 가장 먼 슬라이더를 선택을 했거든요. 주자는 1루입니다. 카운트 스트라이크 투, 이내어, 스윙, 삼진. 노아웃의 일삼두가 됐습니다. 7번 타자 신본기. 카운트, 제, 육구, 스윙.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투앤투, 스윙, 번지는 삼진. 이번 이닝 아웃 카운트 두 개를 브리검이 모두 탈삼진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일곱 개째 탈삼진. 과연 정호는 주자를 불러드릴 수 있을지 투아웃의 일삼노. 투앤투입니다. 스윙, 삼진아웃. 이렇게 브리검이 세 타자 연속 삼진으로 이닝을 종종시킵니다. 잘로도 일삼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